오늘 뭐하고 놀건데? 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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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에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엄청 커요 다터 맥스터핀 올인원 너저리 룸 병원놀이 장난감이에요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병원놀이도 하고 아기 돌보기 놀이도 한번 해볼까요?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같이 출발 고고고 선생님 아무래도 제 동생을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죠? 집에서 맨날 엄마 힘들게 울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기가 운다는 거는 배가 고프다거나 어디가 아프다는 걸 수도 있어요 어디가 아프면 동생아 다음에 태어나면 다른 집에서 태어나길 바랄게 언니 나도 태어나면 네 동생으로 태어나기 싫어 두리두리 싸우면 안돼요 제니 선생님이 우리 아기가 배가 고픈건지 어디 아픈건지 진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진찰할 시간 그럼 선생님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만 시시야 걱정하지마 오늘 제니 선생님이 잘 돌봐줄테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첫번째로 검진 한번 시작해볼까요? 응애응애 응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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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여기 저울의 몸무게부터 확인해볼게요 음 몸무게는 정상이네 그럼 키도 한번 재볼까? 키도 쭉 음 몸무게랑 키는 정상이네요 우리 시시가 어디 아픈지 검진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시시야 여기 잠깐만 앉아봐 여기에서 청진기를 이렇게 빼서 자 시시 다시 한번 자 그리고 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열 체크도 따란 응? 열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로 진이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키도 확인해보고 자 그리고 이걸로도 툭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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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야 검사는 다 끝났어 제니가 지금부터 검사결과를 확인해볼게요 너무 걱정하지마 히히 또 울기 시작했군 제니가 빨리 검사결과를 확인해줄게 그러면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지 컴퓨터로 전송이 다 된 것 같아요 확인해봐야겠어 툭툭툭툭툭툭툭툭 검사 결과가 확인됐어 시시야 네 몸 상태는 지금 이렇단다 뭐지? 검사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기부터 확인해볼게 CC야 너의 병명이 확인이 됐어 너는 지금 감기에 걸렸어 그래서 열이 나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우는 거였단다 제니 선생님이 약도 주고 그리고 맛있는 분유도 줄 테니까 여기서 쉬고 가면은 집에 가면은 감기가 싹 나올 거야 자 어디보자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럼 밥을 먹으려면 아기는 분유를 먹어야겠죠 역시 제니 선생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분유 먹어야 되니까 여기에 입혀줄게 우유를 줘야 되는데 분유가 여기 있군요 자 우리 CC 맛있는 분유 쭉쭉쭉쭉 우와 너무 잘 먹는데 잘했어 자 그리고 열을 내려야 되니까 이걸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약을 먹어볼까 약은 여기 있구나 약도 이렇게 쭉쭉쭉쭉 아우 잘했어요 그리고 푹 쉬고 나면은 감기는 싹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 낮잠을 자자고 CC야 지니가 이렇게 무비를 옮겨줄게 그리고 예쁜 무비를 빙글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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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빙글빙글 CC가 잘 자고 있는 거 같아요 자는 동안 지니가 우리 CC가 싼 똥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어요 기저귀가 어딨더라 기저귀는 여기 있군요 시시야 미안해 미안해 어딨지 저 꼭지가 어딨지 자 이거 물고 있어 자 그리고 시시 기저귀만 잘 갈아주면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기저귀가 엄청나게 큰데 괜찮아 괜찮아 공 싸는 것보다 나아 자 다시 누워서 여기로 다시 옮겨서 모비를 이렇게 돌려주고 다시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시시 진짜 잘 자는데 마지막으로 잘 때 이렇게 주사를 아프지 말라고 칭 시시가 이제 안 아픈 것 같아요 감기가 싹 나왔어요 주사도 잘 맞고 분유도 잘 먹고 기저귀도 잘 갈아줘서 이제 집에 가서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진찰을 잘 받았으니까 뭐를 줘야 될까요? 맞아요 스티커를 줘야 되겠죠? 진찰을 잘 받은 친구들한테 스티커를 주잖아요 그래서 제니 선생님이 시시한테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스티커를 꺼내야겠죠? 음 뭐를 주면 좋을까? 스톰피를 붙여줘야 되겠어 이렇게 스티커를 빼서 시시 얼굴은 잘했다고 스티커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누워서 언니 올 때까지 잘 자고 있어 알았지 시시야? 선생님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제 동생을 이제 갖다 버려야 될 땐가요? 무슨 소리야 시시는 감기 걸려서 집에서 울었던 거라고 지금은 완전 건강해 아쉽군요 시시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할 텐데 아니야 아니야 엄마 아빠는 라라도 사랑하고 시시도 사랑해 시시가 말을 못하니까 엄마가 옆에서 지켜봐야 되니까 그런 거야 알았어요 응애 응애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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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봐 시시도 언니가 엄청 보고 싶었나봐 귀찮긴 하지만 나도 보고 싶었어 시시 그럼 라라야 집에 가서 아프면 안 되니까 손 깨끗하게 씻고 혹시 제니 선생님이 필요하며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네 선생님 감사해요 그럼 시시야 언니가 놀아줄 테니까 빨리 집에 가자고 어째요 친구들 오늘 제니와 함께 닥터 맥스터핀 올인원 장난감을 가지고 병원 놀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요? 동생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한다고요? 그거는 동생이 말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알았죠 친구들? 제니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돼요 알았죠 친구들?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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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